자, 처음에 우리 주이식아하고 티파니 과학실 갑니다, 과학실. 이번에 컨셉이 뭐냐면요, 중간고사 시험기간이에요. 근데 시험지를 유출하기 위해서 과학실로 향하는 소녀들이에요. 거침없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개범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시 한번 화이팅하라고. 하나, 둘, 셋. 화이팅! 가자. 집으로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출발, 출발! 잘 가. 곱게 갈지? 아, 얘 안 와. 음영 감독님 좀 줄여주세요. 진짜 무서운데. 본격적인 연기 수업을 통해. 아, 맞어, 맞어, 맞어. 지금 이 시간, 당신들은 시험지를 유출하기 위해 아쉽게 하는 소녀들입니다. 최대한 연기에 몹혀서 최대한 감정 표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맞어. 아, 맞어, 맞어. 어! 아... 어! 놀릴 거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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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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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탑 스태링. 당신은 이제 과어치러 가게 됩니다. 당신은 어디예요? 복들어 들어가십시오. 숨질를래. 대본 말했더니 이렇게 숨질를래. 복들어 들어가십시오. 안 들어갈게요. 복들어 들어가라고. 복들어 들어가라고. 복들어 들어가라고. 복들어 들어가라고. 복들어 들어가라고. 복들어 들어갈게요. 복들어 들어가라고. 복들어 들어가라고. 허전하Н__. buradan 뼈고양. 동태 Blea. 犬정. 어때요? ans quelques몰만 heart. 동태ếng. 뒤로 너울께로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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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이렇게 한가지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윙을 마이크도 좀 떼고 해주세요 알았어요 친절하다. 친절해. 안 걸리고 잘해야지. 왜 이래 아마도 그렇잖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공포를 최대한 우겨내야 합니다. 공포를 최대한 우겨내고 에버테들의 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고래 충실해 주십시오. 대고래 충실해 주십시오. 짜증내고 있어. 뭐라고요? 야 과학술 선생님이 마치 골에 떨어졌다. 자고 있을 때 후딱 치우고요.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너무너무. 대답하랬더니 이건 너무 대답. 너무 하려는데요. 그래서 아직 남아있어요. 아 진짜. 선생님 깨기 전에. 진짜. 선생님 깨기 전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야. 쪼금야 너 코박이 나간 것 같아. 나 코박이 나간 것 같아. 진짜. 진짜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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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야 이거. 성격이 나온다고. 딱 바다 짜고 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뭐야 이거. 뭐 치겠어요? 제시카, 제시카 이제 그만. 저도 말해줄 사람은 없어요. 제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에 이게 뭐 있어요? 새장 밑에 무슨 종이가 빨렸는데 혹시... 아, 저거 아닐까? 설마, 여기 한 번 들어올까? 에스파스트. 자꾸 떼줘. 무서워. 자, 조심스럽게 따라주십시오. 무조건 발로 차. 무섭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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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조건. 제시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래도 여기보다 저기 사물함 쪽에 있는 것 같아.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계속되는 제시카의 짜증.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동네 노는 언니 같아요. 하루 차지 마세요. 여러 번 사용해야 됩니다. 제발 우리 소품, 우리 배우 조심스럽게 달아주시겠다. 우리 배우 여러 번 써야 됩니다. 우리 소품 여러 번 써야 됩니다. 아, 왜 그래요? 어, 왜. 물 좀 왔어요. 울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소녀시대 팬들로 마음이 아픕니다. 야 저기 봐. 저거 시험지 아니야? 어디? 어 맞는 것 같은데? 야 근데 저거 어떻게 가져가지? 니가 해. 야 저거 너무 고난이 돼. 실은 니가 해.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우와. 감사합니다. 감탄해 감탄. 빠뜨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때렸어 때렸어. 때리지 마세요 대박. 눈만 출래요. 오. 아하하하하 왔어 왔어.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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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리 돌아가. 고항실로 돌아가. 고항실로. 고항실로. 야 야 야. 잠깐 해줄게 봐. 아. 고항실로.